웰컴투더 티폰티비 아무튼 티폰 저 사람이 문제야 티폰은 별로 안 어렵고 그건 조금 하고 나 이 판 끝나면 보여줄게 아니 지 빼고 누구를 한 명 죽여야 되는 사람이야 일단 하나 죽고 시작하자 이거지 티폰은 죽지 않아요 와 내 증거가 없어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결국엔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된다 이거네요 아 일부러 죽게 만든다니까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 하하하 내가 하나 복장이 어디있지 야야야 그걸 피하냐 아 부동이구나 나 부동이 왜 들고 다니지 근데 그거 특별 인물은 소울풀 맞나? 소울풀인가 아 그쪽으로 누우면 안되지 아 실패다 이거 이거 그냥 때려야되는데 폭폭폭 폭깔아 폭폭 아 폭탄이야 잠깐만 너는 폭탄이지 아 연극탄 가세요 장례 병도 아직 안 맞는데 뭐 병 먹을 시간이 어디있어 고고 좋아 나도 환상검자 때릴 수 있다 환상검자 쇼프를 해버리다 보니까 오케 나이스 났어 나이스 나이스 어글먹은거 같은데 방패가 안 돼서 안되나? 됐다 먹은거 같아요 살이지 그냥 낙서가 하나 남아있어 더있어? 오케이 여기있지 여기 스랭을 들면 되는데 진환이 바로 바로 깨는데 일단 지원린 치워주고 고고 오케이 진환이 방학동안해 확장 쏠거죠? 파장도 안했다며 확 합산 쏠거인 너무 중앙인가? 아 어제 진환이 이 씬에서 대박이었는데 하하하하 야 사투리도 한번 들어볼게 어제 진짜 재밌었죠? 하하하하 와 진짜 개꿀잼이었다 진짜 이거 하면 안되는데 아이고 하하하하 글로 가면 안되잖아 어글를 풀릴거 같은데 조금까지는 안풀려 하하하하 나 얼마나 서운했겠노 나 타투리로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자 환약도 하나 먹었어요 빨리빨리 확산 어제 그리고 마지막에 도내로 남는게 제일 재밌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음모님 진짜 예술적으로 났구만 와 음성목음 뭐야 밤새 조총권으로 하다가 내가 얼마나 힘든 목상태로 푸른건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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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라 나도 좀 이상하다 뭐가 없네 야 뭐가 힐이 안들어온다 하하하하 아 힐 넣고 있잖아 하하하하 내가 일하고 있어 아 뭐야 지금 잠 못봐가지고 저걸 하하하하 일단 1순위로 타고가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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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왜 계속 뒤호린걸로 나가냐 저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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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올리님 일단 디올리님 가고 미역이 형이 4발 쏴주고 어디 갔노 아멜용 차가 내가 봤을때는 디올리님 까진 안써도 될거네 여기인데 여기 어굴 두번이면 끝나고 어굴 레버터 4개 날릴까? 응 오케이 고고 아 한성공을 하긴 해야 되겠다 하니깐 확실히 굉장히 생존력 좋은데 한성공? 아 죽었다 아 사람 칭찬을 한 번 좀 진짜 4발쌌어 뭐하냐 뭐하냐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몰라 탱바 아니 내가 잡지 뭐 내가 잡지 뭐 피싱도 입었네 어 흠 야 어디가 난 근데 확산보다 차익으로 딜 더 잘 넣을 자식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산은 죽어도 깨어나도 못쓰겠어 하하하하하하 차라리 그냥 뒤에서 죽겠네 하하 힐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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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싱인데 왜 더 맞고 있는거야 양양번째 맞고 있는거야 그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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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명검 7번 터졌다 하하하하하하 가짜 부위는 안 끌고 가요 하하 가짜 부위 필요하나 하하하하 일단 여기서 세는거야 오작 한 번은 풀릴 것 같은데 내일 풀리는дل 풀릴 것 같은데 대부분 혜성 떨어졌다고 하하하하 아 그런가 하하 하하하하 매너 깨범종합시다 하하하하 플랜다 가라 플랜다 아니가 오오오 연령석이 있으니까 더 끌어먹었어요 가짜봉한테 갑니다 달려 달려 황덕 가짜봉이 아직 남아있어 아니네 롤롤롤롤롤 메체오만 쏘는데 아 돌았나 아 이거 끝났다 아 진짜 가짜봉 점프하지 다리온다 아 됐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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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목걸게 하려고 내가 극딘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어제 그 음성돈에 뜨고 내가 와 진짜 지랄님한테 욕을 얼마나 개같이 먹었는거야 진짜 와 난 또 내 아이라고 진짜 얼마나 설명을 했는데 와 졸지에 나 개스키 될 뻔했어 진짜 와 티포는 강하게 만들어진다 행위가 한 줄 알았는데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와 그건 아니다 물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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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런 것들에게는 아니다 자 자 나도 저리자 위쳐3 콜라보 했죠 PC는 5월달에 하고 풀스는 이미 했고요 5대 레센이라는 부서가 콜라보로 나왔는데 제가 위쳐에서 레센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 PC는 많이 늦나봐요 이번에 따라잡았어요 원래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아 없다 그래갖고 뭐이고 나 씨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 왜 게롤트 더딥기랑 그 다음에 씨리 장비랑 게롤트 위쳐 은금이랑 지랄이라고 왜 나를 갑자기 붙어라 보는데 씨리 나 진짜 이렇게 추가 insert 이거 웃기네 그냥 심지어 전부다 예능용이 아니라 다 실전용 아이점들 네 다 좋아 오토 좋아해요 오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게롤트랑 씨리 오토 다 좋아 실전용으로 다 쓸 수 있어 겟 롤 에일로는 끝났지 뭐 둘다 잘 봐야 되니까 빨리 빨리 좀 바꿔야 되는데 힐러도 자꾸 안 하다보니까 이걸 단축을 둘다 빨리 빨리 바꿔야 되는데 위치옥 폴라모는 무조건 껴야 돼요 그것때문이라도 내 앞에 오냐? 나 자연스럽게 딜하고 있네 나 좀 때리자 아무것도 잘해 다음달에 꼭 수수기사 멜롱사 꼬리 쪽에 있어요 아직 일곱개 있었어 나한테 오네 이제 나 어디가네 아이씨 아이씨 멜롱사 여기있네요 멜롱사 여기있어 여기 네네 이제 4패 절대 부동 안입는다 아이씨 아이씨 탱을 좀 믿어봐요 내가 살려줄게 어그로 빨리 먹어줄게 저 목소리 못 믿는 목소리다 저 목소리가 그 사기꾼 목소리 아이씨 요즘은 이제 티폭시랑 하도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 목소리를 딱 알아봐요 이제 그니까 딱 사기꾼 목소리가 따로 있어 어 사기쓸 때 목소리가 따로 있어 연기할 때 목소리가 따로 있고 디올링 먼저 4발 쏴주세요 고고고고고고고고 누구처럼 5발 쏘고 이러지 말고 하하하 하하하 그런 일은 없겠지 이상한데 우리 디올링은 그런거 안하잖아 5발 안 쏟지 싶은데 흐하하 어 어 어 야 이거 왜 하하하하 아이씨 가뿐 있잖아 야한테 와가지고 물량 모으는게 어쩔수가 없었다 먹힘 먹으려면 돼 완료 나는 기막에 오지롱 아우 지난 점에서 말 거는 목소리는 진실이 그냥 100%더라 그 무엇보다 진실된 목소리죠 그게 목소리로 산게 아이가 큰 목소리로 산게 큰 목소리 내가 이것 때문에 기막에 오르라고 있지 엄청 열심히 먹는다 이제 약간 적응이 되거든 아까도 다르게 피도 깎이는데 얼굴이 열심히 먹어 아 피 깎였어 예측으로 해서 먹었지 아 디올이 아까 피 깎이 못봤어 메가 피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어 아우 저거 멀리나 아 귀찮구나 몇 밖으로 나갔는데 아 몇 밖으로 나갈때가 괜찮나지 잠깐만 이러면 또 환장 먹어야 되잖아 아 손이 빨리 빨리 안 움직인다 어깨춤 나이스 찬스 나도 좀 때려될게 내 개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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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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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몰! 초고출력! 이거 앞만 봐도 큰 그림 같은데 자 4발 쏴주세요 목소리에 그냥 활기가 넘쳐 자 4발 쐈어요 어차피 탄 날 들어왔어야 돼 탄이 모자랐어 내가 잘 못 먹었네 그리고 메티오도 맞고 화면도 봐야되고 이것도 봐야되니까 박치긴 하다 물락 떨어졌네? 물락 떨어져서 아껴먹어야 돼 집에 갔다와요 아니 경악을 가려고 아직 있어 아니 뭐야 경악을 가려고 왜 피가짜 아 경악을 가려고 있구나 경악을 가려고 피는 어떻게 짜냐 아 아깝다 큰 그림이 떠올리기 실패하네 아 저기랄 사람이 큰 그림을 잡고 가야되는데 게임을 만들어 만들어 저기 지금 아직 몇가지 더 있어 아 맨 맞으러 저끼라도 먹으면 되지 그거는 빨간색 핀 밖에 못찾을건데 일단 맞으면 빨간색 피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물 곱만한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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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 지 schon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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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하니? 어깨춤이다! 야 해선푸사 했잖아 해선푸사 김 바로 쓸거 같은데? 아 이거 뭐 대올리는지 이럴수가 없으면 내가 티를 해야되고 젠마노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날 옵니다 이거 어 선생님! 하하하하 와 뒤질인줄 알았네 피했어 셋 다 피했어 와 뭘살아할꺼였다 진짜 전부 죽지않겠다는 굳은 의지 하하하하 와 큰일날뻔했다 야 진짜 이게 큰그림이었는데 하하 야 아따라 저길 왜 먹어? 하하 하하 아 왜 없을때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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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하게 있는데 하미야? 채울꺼야? 하하 채울은 분위기가 아닌데? 하하하하 그냥 막가 산도 많아 채울 필요도 없어 아 뭐 갔다왔지 맞어 술에 탔지 내가 물약 없지 지금 이제 진짜 아따라 저께라도 먹어야돼 근데 생명의 가루가 있긴 있는데 아직 현황이 못끼린다 현황이 못끼린다 현황이 못끼린다 혜성이잖아 혜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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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뭐야 황던데? 하하하 황덕 내가 딜을 얼마나 빡생했는데 그 아까 죽은게 황덕 때 빡쎄는 하다가 죽었잖아 하하하하 하하 고재했습니다 역시 초탑만이 깨줘? 나도 산타주 나왔네 강의주도 나오고 좀 뭐 흡입주 같은 것만 나오는데 아니 아이템 74 너무 많아닙니까? 깔끔하게 쓴거지 고져먹었네 와 고져먹어 깔끔하게 쓴거지 딱 필요할때만 딱딱 쓴거지 이제 막 안쓴다 딱딱 보고 쓴다 이제 다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